동혜물과 백두산이 마르면 어떡하지? 동혜물과 백두산이 마르면 어떡하지? 너 또 어떻게 기다리냐? 이렇게 흥미로울 수도 없지 계속 만화방 사람처럼 흥겨야 되거든요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 신 목구까지 같이 간다고? 훌륭하네요 훌륭 노움이 소개를 오셨다니까 해드릴게요 변호사님 거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번에 로움 씨가 데이터 전송한 핸드폰이요 저 때 또 아기 같다 얼굴이 또 거기서 협박 당하고 있던 애들 인터넷상에 퍼진 영상이랑 정보 삭제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왜요? 저는 처음 보는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해커인 걸 알고 왔다는 거 자체가 경계심이 살짝 들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었는데 변호사님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진짜일까? 비용은 지불해 드릴 테니까 부탁 좀 드릴게 처음 만남에는 경계심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던 거 같아요 누군가 지 자식을 죽였다면 눈을 파고 심장을 꺼내야지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 정도는 해야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가서 말해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값은 기꺼이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게 아무리 지옥이라도 로미가 생각하는 복수에 대한 정의의 한 부분을 얘기해 준 거지 결과값을 전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냥 아예 뇌 구조와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서로 상반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영과 로움이 추구하는 목표와 같은 걸 가지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캐릭터를 딱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이때가 밝힐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물러 터진 인간들이 나하는 짓이지 겁이 정의라고 믿는 그렇다고 복수가 정의는 아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던 두 명이 만나서 과연 인간이 악하다는 걸 상호 인정한 그 순간부터 애초에 법이 왜 만들어졌게? 사적인 복수가 불행한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이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지 저렇게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 침묵까지 같이 간다고? 어떻게 가야 돼? 안버거는 못 베기는 거지 원래 또 제일 재밌는 게 사령화 전쟁 이런 거야 그렇게 안 맞는 두 사람인데 너무 재밌잖아 마술 좋아해요? 로움 씨 집행유예가 집행으로 변하는 마술을 보여줄게요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재밌는 지점은 안 지거든요 절대 무형이도 쉬워 보이는 상대라고 로움이 생각하지만 무형이는 로움이 한정으로 절대 지지 않고 그래서 더 로움이가 약간 열받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지 않는 이 둘의 관계가 계속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변해가는 결코 어떤 가식적이거나 인위적인 게 아니라 계속 솔직하지만 점점 닮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게 되는 거죠 저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 있나요? 아 우리 선생님 나오셨어요 나는 진짜 이 설정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이에요 개인적으로 체지로 이렇게 드는 그 컷이 개인 핸드폰 배경화만 한참 썼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생각할 땐 저 설정이 사람이 아닌 것과 소통하는 쉬는 시간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도 습관처럼 과자도 먹으려고 손이 오면 또 밀어주게 되는 그냥 저 혼자만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손님이 계시니까 옷을 니트를 입고 의장은 굉장히 힘을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옷을 많이 갈아입냐 계속 만화방 사람처럼 속여야 되거든요 내 새끼가 너무 보고 싶어요 자꾸 물어봐요 정말 정말 여련을 해주고 가죠 이 장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진짜 큰 은혜를 입었죠 너무 좋다 너무 어려운 역할이잖아요 석혜숙 신이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지지 않고 파편적으로 등장하시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서사를 다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많이 내고 싶었던 신이라 그런지 너무나 잘 훌륭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작품에 너무 큰 도움이 됐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무영에게도 너무 중요한 신이었고 바로 슛을 들어가도 같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여련을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을 받으면서 찍었던 신이죠 세 번째 범법을 간과하지 않을 것 유명한 사망보험부 마지막으로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총 4억 3천 조커 같은 모습을 일부러 의도하신 건데 저 미소도 네 돈에 앉아계신 거죠? 아니에요 돈을 이렇게 켜켜이 잘 쌓아서 능력을 보여준 거지 그렇죠 맞아요 기선제압인지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죠 롬 입장에서 무현이 계속 방해를 하고 뭔가 내가 하는 말이 틀리다고 하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는 씬이라서 중요한 장면이죠 대체 언제 갈 겁니까? 보유환 씨 나는 왜 오징어링이랑 감자링인지 모르겠다니까 옷 하는 거 봐 귀걸이는 언제인 거야 너무 과했어 너무 과했어 본인이 직접 의견 내셨죠? 무슨 말이야 저거를 잘 꽂히기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다 부서져만 잘 안돼 다 뿌셔잖아 뭐라고요? 심지어 잘 bede 언니awy는 floater 내가 이걸 말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한 거야 지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면 어떡하지 뭐라고 한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면 어떡하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면 어떡하지 준비하나요? 그럼요 다 준비하시고 고민하시고 다시 또 검증하시고 범증도 하시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훌륭하네요. 훌륭. 약간 전형적이고 싶었어요. 술 씻고 연기하면 하고 싶잖아 코에 걸고 이렇게 양팔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개 풀어트려서 잘 먹었죠. 미끼 던지고 물게 하기. 전 너무 좋아요. 시나리오 봤을 때도 좋았어요. 맞아. 알다시피 난 양모에게 미끼를 던졌어. 오늘 아침엔 컴온콩 자반하고 침무채볶음으로 식사를 하셨죠? 대본 보면서 사실은 되게 숙제였죠 저한테. 이게 그냥 연극 무대라고만 써있으니까 제가 사실 엄청난 레고 덕후라서 사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새로운 접근방식이라서 로우미가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를 재현하는 걸 그냥 말로 풀지 않고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서 촬영하는 기법도 다르게 했는데 연기할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레고 덕후의 욕망을. 빙고가 필요하니까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걱정돼서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넌 사람을 수단으로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정이한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로우미를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친구이면서도 또 되게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무뚝뚝해지는 방법으로 가는 거 같아요. 얘가 나한테 정을 주지 않듯이 나도 정을 주고 싶지 않은데 다정이는 또 그럴 수 있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로우미한테 화를 낸다기보단 약간 자기한테 화가 나 있어요. 그 간극 사이에서 본인한테 화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현금은행 이지영 팀장입니다. 혹시 방금까지 010-347-5698번으로 통화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팀장! 검사님이 전화 받으래잖아!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시만요. 검사님 바꿔드릴게요. 네? 정말 혼자 열일 했다 열일. 대사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신 거고요. 리딩날 사투리로 준비를 해 와주셔서 제가 그게 너무 좋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같이 하다가 이걸 포기를 못 하겠어서 저 장면을 준비하면서 완벽하게 사투리로 구사하지 못하면 너무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나름의 준비를 해서 갔는데 감독님이 그때 사투리가 재밌었는데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그럼 잠깐만 5분만 달랐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보이스피싱이라는 설정 자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벌써 소가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투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이 막 저거 정확한 사투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이스피싱으로 골탕 먹이는 거라서 그거 그냥 재미요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경찰에 신고한 적 없어 한 변호사 자꾸 무형이가 제 뒤통수를 쳐요.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어요. 같이 해요. 뭘? 같이 하자고요. 로움 씨가 하려는 거. 내가 뭘 하는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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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 2, 3, 4를 계속 보면서. 다행히 5부를 볼 때는 3, 4부가 또 있으니까. 그치. 1, 2, 3, 4를 계속 보면 시간이 좀 빨리 가겠다. 여기가 사기 다닌 것 같아 지금. 보시고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보시어야 됩니다. 만화방 뒤에 해커 만들시면 안 돼요. 후반 이제 정목이 드러납니다.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주시면 추첨 있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하기 참 어렵네요. 아 어떻게 엮일지 기대해 주셔야겠죠. 이 사건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물일 것 같았던 모재인마저. 엮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에 얽혀서 어떤 맹활약을 하는지. 이걸 또 어떻게 기다리나요? 요한이는요. 드라마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미스터리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왔는데. 어떤 의미의 수식어인지 앞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과연 무영이가 흑화해 갈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캐릭터를 여전히 유지해가며 이들과 함께 할 것인지. 그 모습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우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영이가 사기를 함께하자는 그 말이. 정말 신뢰해도 되는 말인 거지. 아직 그 긴장감을 계속 가져가면서. 봉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어떻게 그려질지는. 보시면 아실 겁니다. 5, 6부부터 로우미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발짝씩 나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진행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9부부터는 또 새로운 후반전이 펼쳐지니까. 끝까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